스님 이름은? 원경 스님. 누구? 원경 스님. 우리 만세.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? 프랭크. 프랭크? 프랭크? 스님이 너희들 수준에 안 맞는다 해. 모르겠다. 스님. 프랭크가 뭔지? 민국이? 소방차. 소방차? 로보트? 헬로카고 초록색. 우리 대환이는 좋아하는 거. 아빠, 아빠, 아빠. 미안한 일 있지? 잘못한 일. 뭐 잘못해서 아빠,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? 뭐 잘못해서? 장난 쳐서. 장난 쳐서? 우리 대환이 어떻게 이 친구는? 쿵쿵거려서. 쿵쿵거려서? 아빠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서는? 사뿐사뿐 이쁘게 걸어다녀야죠. 그렇죠? 네. 우리 민국이는? 블록 던져서 엄마, 아빠한테 혼났어요. 블록 던져서요? 네.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블록 던지면 안 되죠? 네. 어때? 우리 만세는? 없어요. 없어요? 네. 만세는. 나도 엄마한테 혼나도 없다. 나도 혼난 적 없어요. 자주. 대환이도 착하네. 나도 혼난 적 없어요. 아까 이따 그랬잖아, 민국이는. 블록 던져서. 그지? 블록 던져. 혼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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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